이번에는 제가 하자고 막 졸라 가지고서는 한 주제인데요 아이지데이트 믹서기 제가 개원해서 산 품목 중에서 정말 잘 샀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비싸지 않나요? 가격대가 조금 있긴 한데요 보통 이거 프로모션 할 때 보면은 아이지데이트 몇 봉지 이런 식으로 끼워주고 그리고 또 재료 낭비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하면 투자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고요 제일 좋은 게 엄청 잘하는 위생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위생사들이 이 아이지데이트 믹서할 때 보통 물을 많이 넣습니다 정확한 혼수비를 맞춰서 믹서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묽어지면은 아이지데이트 나중에 뜬 결과물 퀄리티도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너무 띠해서 환자들 뜰 때 특히 상압 같은 때 목구멍으로 엄청 많이 들어가서 우선은 환자들이 숨막혀 하고 쾌쾌 거리고 계량이 정확해야 되는데 처음에 아이지데이트 가루 나왔을 때 이걸 잘 흔들어서 덮어줘야 되는데 이게 처음 나오면 꽉 눌리잖아요 근데 눌린 채로 뜨게 되면은 굉장히 퍽퍽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정량된 물로 넣어서 그걸 하려고 하면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혼수비를 정확하게 지키고 파우더도 잘 흔들어주고 그 상태에서 믹스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아이지데이트 믹서기로 믹싱한 아이지데이트는 약간 그 표면이 뭐하자면 러버 표면 같은 그 정도로 이렇게 나옵니다 만져보면은 그 찐득찐득함이 손으로 믹스 했을 땐 이건 불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김동원장 뭐 에피소드가 있나요? 안 좋은 기억이요 지인이 자기 직원 소개를 해서 교정을 하겠다고 하든지 진단하려고 인상을 떴는데 연락 부절됐어요 우리 그러면 실험을 기계대 사람으로 해서 여러 개의 그런 도점들이 있었는데 이건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쭉 누르면 한 스쿱, 두 스쿱, 세 스쿱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서는 이렇게 하면 이걸 사면 얘는 주는 건가 보죠? 네 같이 하시죠 시작! 네 엄청 바빠졌어 너 쟤 지금 폴럼 한참 걸리거든요 하면서 그럴 얘기가 시간은 비슷해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굳이 제가 이렇게 막 바쁘게 안 해도 처리가 아직 훈련이 덜 끝나가지고 이거 어쩔 거지 이거? 자 시간은 비슷비슷 알지네이트 트리를 원래는 잘 잡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 입안에서 이걸 떠보면 트리를 붙잡고 있고 떼고 이거 차가 굉장히 큰데 직원들이 그런 걸 잘 못하는 경우도 꽤 있는 거 같아요 그냥 물려놓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물려놓고 하고 싶은 거? 그러면 인상이 정확해지지 않거든 심지어는 위야를 같이 뜨는 데도 있어요 아 진짜로? 코튼 눌러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트레이가 안에 인상치에서 보입니다 퍼포레이션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절대 안 맞거든요 알지네이트도 정확하게 못 뜨면 이게 기본적으로 실력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라서 고전차가 하는 거랑 전원차가 하는 거랑 일단 믹시킹하는 것도 다르고 잘 붙잡고 있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게 좋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너무 뛰어내도 안 되고 띠키도 안 되고 보면 치아 부분에 나중에 뗐을 때 알지네이트가 묻어있는 경우도 중장체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스톤 나중에 붙고 나서 보면 거칠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찢김 저항성인데 알지네이트가 아무래도 러버보다는 찢김 저항성이 되게 약하거든요 근데 알지네이트 믹서기로 믹스한 알지네이트는 훨씬 낫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금 파우더가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믹스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이거 진짜 시간 빨리 하려고 그러지 시간을 맞추면은 믹스하다 맞고 네 나중에 이거는 그냥 파우더가 다 섞이지도 않고요 그러네 이거를 한번 스파출러로 긁어보군요 그리고 이런 표면과 네 이런 표면 반면을 한번 잘라두면 잘라두면 어우 끔찍하네요 너무 빠르다 했어 보기도 전에 끔찍하다는 얘기가 난다 때 이미 다 먹은 거 아니야? 1분 30초 지났으니까 한번 떼 볼까요? 1분 30초 지났으니까 한번 떼 볼까요? 여기 덜 들어왔는데 이건 구조적으로 네 그거는 내 혀 쪽이어서 우선요 하악이 그래서 일단은 확실히 확실히 여기 기포가 별로 없네 네 표면이 다릅니다 생각보다 기포가 없어서 깜짝 놀랄 생각 아니에요? 근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믹스를 했는데 표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젠니트 어디 꺼나요? 아이젠니트 진짜 좋은데요? 네 원래 이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아니 이런 믹스에서 어떻게 이런 표면이 나오죠? 솔직히 깜짝 놀랐거든요 더 확실하게 한번 이것도 잘라봅시다 잘라볼까요? 네 역시 다르군요 네 이게 가장 확실한 거 같아요 네 이게 아이젠니트가 좋아서 표면 쪽에서는 되게 잘 나오는데 안쪽에 구조력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네요 인플레션 뜨는 실험을 한 번 했는데 이게 모형상에서 떴기 때문에 또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요 이게 구강내라고 하면 훨씬 더 큰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점도를 이 정도로 맞출 수가 없어요 구련내에서 그러면 굉장히 흐르기 때문에 목구멍으로 넘어가고 얼굴에 묻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결과물적인 것도 그렇지만 환자 편의성이라든지 아니면 직원의 편의성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아이젠니트 믹서기는 정말 하나 있으면 두고두고 쓰는 것 같고 제가 개원한 지 10년 됐는데 10년 전에 개원할 때 썼던 아이젠니트 믹서기 아직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전혀 고장 안 나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무슨 반자동이 좋네 뭐 하네 하지만 반자동은 누가 잡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냥 버튼 누르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전자동 사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모션 많이 해주실 거니까 한번 기대하면서 네 전자동이 파우더랑 리퀴드가 너노면 알아서 들어가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웃기려고 한 것 같은데 별로 안 웃겼던 것 같습니다 너도 웃겨드리려고 오늘 보니까 나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고 싶네요 네 즐기고 싶네요 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안 하냐고 네 구독 구독이 거기야? 네 그럼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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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